둘러 너무 둘러 눈 안 뜰 거야 눈 안 뜰 거야 눈 떠봐 애기야 주자마저 가야 돼 넌 저로 가 하악질 하지마 애기랑 같이 나갈 거야 엄마 애기야 엄마랑 나가자 엄마는 밖에 나오니까 이상하지? 초콩이 엄마랑 보문 가는 거야 고향이 병원은 여기서 가까운 데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 말고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계속 가고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금 걸어가야 돼요 집에서 초콩이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어리둥절 어리둥절 초콩아 어디보자 어리둥절 단붙는 어리둥절 어리둥절 이렇게 목소리가 맑고 쉬워요 아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